나 왜 이렇게 들려? 나야겠다. 지금 페이지 30페이지 해볼까요? 30페이지요. 거기에 캐릭터, 인물 몇 명 나와요? 지금 세 마리 나와요. 포로리랑 너블이랑 포로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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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데 대사에 의외드릴까요? 나 때릴 거야? 그러면 포로리랑 포로리랑 때리지 않아. 그러면 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서 포로리랑 때릴 거야? 하면 때리지 않아. 그 밑에서 이제 때릴 거야? 그러면 때리지 않는다니까 끝나야 될 거지. 그 옆에 너블이 나오고. 1권입니다. 그럼 그 바로 뒷장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. 그렇죠. 한 장 넘겨서. 넘기, 넘기 되게 좀 천천히. 이렇게 넷컷으로 네 줄이 있어요. 몇 번째 줄 보여요?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요? 보너 보너 아빠랑 보너 보너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보너 보너가 이렇게 머리를 두들겨요. 아빠가 아 하고 있으면 진동이 옆에 대사 놓고 진동이 느껴져서 재미있다고 합니다. 일곱 명이 동시에 책을 들고 얼굴에 가까이 듣다가 난 의미가 없지. 하나, 둘, 셋. 잠시만요. 아 재밌네. 아 이거 재밌네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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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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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지금. 이야. 이거 뭐. 이야. 지금 됐죠? 재밌다. 따라 다시. 잘해주세요. 이야. 이거 뭐. 이거 그냥 한 번 펑으면 안 되는데. 아 이거. 아. 아. 이야. 아 이거 재밌네. 엽서 드릴까요? 아 재밌네. 재협 가겠습니다. 자 동시에 들자고. 하나, 둘, 셋. 셋. 수강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. 수강이 많아지네. 말이 되게 많아지네. 말이 많아지네. 아 이거. 저는 되게 따랐다고 생각했어요. 따다다다 말을 하길래. 우리나라가 다중이아몬로 해피시이나 atoire에서 푹 이아몬로 해피시이나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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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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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